16만 4천 6십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이루다입니다. 이루다, 은, 는 동사는 2006년 11월 1일 설립된 레이저와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한 피부과, 안과, 치과분야 전문 의료기기를 개발, 제조, 판매하는 회사임 동사의 제품은 의료지식을 갖춘 전문의료인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료기기로, 사업 영역은 메디컬 에스테틱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동사에서 제조 판매하는 제품의 주요 기술 분야는 레이저, 고주파, RF, 집속초음파, HIF로 대표되며, 주요 매출원은 피부 미용 전문의료기기임. 기업개요 대시 2006년 11월에 설립되어, 피부, 미용 성형 및 안과, 치과분야 관련 전문 의료기기의 연구,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요 제품으로 레이저 의료기기, 고주파 의료기기, 집속초음파 의료기기 등이 있으며, 국내외 피부과, 성형외과 병의원의 제품을 공급함 대시 유럽시 인증, 미국식품의약국, FDA 인증을 획득해 국내외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미주, 유럽, 아시아 등 48개국 약 60여개의 공급사를 통해 수출하고 있음 제모 대시 주력 제품인 고주파 장비 시크릿 RF의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북미를 중심으로 아시아, 중동, 유럽으로의 수출 역시 증가하며 전년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상승, 이자 비용과 법인세 증가에도 외화환산 관련 수지 개선, 유형 자산 처분이익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홈케어, 셀프케어 시장의 성장으로 가정용 미용기기 수요 증가와 관련 소모품 판매 증가, 브라질, 시장의 진출, 제품 라인업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2월 13일 기준, 장마감, 이루다의 시가 총액은 1393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이루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644위입니다. 이루다의 상장 주식 수는 1760만 9700의 순아홉 주입니다. 이루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이루다의 퍼은 20.7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5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0.0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9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038원을 보여주었으며 PBIO는 2.9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8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O가 BPS는 각각 3.19배, 247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5번지억원, 36억원, 41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9번지억원, 47억원, 30억원입니다. 이루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06번지 63%이고 유보율은 803.90%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52.70이며 전일 대비해서 17.03-0.6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2.55이며 전일 대비해서 0.2를 더하기 0.0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루다의 2023년 2월 1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9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110원보다 2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01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루다의 종가는 7,910원이며 주가가 이루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루다의 종가는 7,910원이며 주가가 이루다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7%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이루다은은 거래량 86만 2,033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936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1만 9,405주, 미래의세증권에서 8만 7,788주, 유진증권에서 7만 8,689주, NH투자증권에서 7만 8,1001주, 한국증권에서 7만 4,93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0만 2,738주, 삼성에서 8만 5,742주, NH투자증권에서 7만 8,886주, 한국증권에서 7만 3,709주, 미래의세증권에서 7만 2,901,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1만 7,909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5만 9,400여든 한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루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기non astronauts Andy 1 2 2 2 2 2 2 3